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비주얼인데... 아, 안 가, 미트, 아래? 하하하하 엄마가 좋아하겠다고요? 한식 전혀 생각 안 나는 맛이에요. 나가랜드 가성식,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시죠. 여기 지금 여기 yi kigwe ma village, 그래요? 네, 여기요 이는trans expo, yi sot jai-dum-na means house, we means inheritance, ma means people 그래서 저희는 있는 woman's house 으ничt gwe ma? 아니요, reference kigwe ma is completely angami, tenidie, tenidie 온 가족이 다 같이 요리를 하더라구요 오늘 메뉴는 파트입니다 가후리 가후리 잘 오 잘 오 뒷들에 왔는데 이분들이 키우는 농작물이랑 동물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하하하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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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병아리를 키우고 있어요 우와 엄청 아프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이러하셨어요 여기 뒤에 돼지는 키워서 여기 삼촌분께서 직접 도축을 하시고 나머지 손질된 거를 여기 어머님께서 가져오셔서 요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돌아가자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해서 가챠 가챠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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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 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제 불을 지폐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가스렌지로 쓸 수도 있어요 조리도가 되게 많아요 와 There are so many spaces and utensils Utensils I'll put in a line If we put in a line like this, then we can choose easily Ah, actually, yes Select easily, no? Yeah, right I saw in the strange pot in Dimapur market Made from tire Oh, what is it? Lever means Do you have? No, we don't have But that one, they will make a bucket That rubber one Not get rusted I've never seen that like this What is the tire part? And some, the tire Plant the flowers You can use for many years But it looks really heavy Heavy, heavy What is it? What is it? Beef Is it? 아, 맛있어? 네. 잘 씻어주세요. 잘 씻어주세요. 잘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 면을 만들어요. 면을 만들어요. 면을 만들어요. 면을 만들어요. 육포 같은데? 맛있어, 마차떼. 마차떼 마차떼. 와, 시장에서 파는 건 봤는데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도마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였구나. 팔 등으로는 살짝 고개를 다지고 잘게 썰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떨리는데? 다칠까봐. 괜찮나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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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바이 스텝. 온 가족 요리를 다 잘해요, 진짜. 네. 여기서는 짜트니라는 걸 놔두고라고 부른대요. 네. 뭐지? 청양고추랑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같이 볶으면 될 것 같은데요? 더 달콤함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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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풍미가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매운데? 디카세 디카세. 매운 육포를 볶은 느낌의 맛이 나는데? 두 킹치니. 안자. 네. 스파이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죽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장조림, 죽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응응응응응응. 소리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화려해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 의자가 되게 좋거든요? 낚시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가? 800원 가격이 적은 것 같아요 응 오케이 귀엽다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오케이 오빠 포토 네 오빠 포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메모리 보내줄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빠지는데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이거는 집에서도 가끔씩 마늘 이거 손으로 빻는데 이거 밖으로 새지도 않고 좋은 거 같은데? 디지털트 리카이 응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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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우리 좋은 하루 행운 아침 아침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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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또 이마 바로 요렇게 예스, 예스 버스. 아, 예스, 예스, 예스. 아, 육겐 감자로 만드는구나, 이게. You try one potato. 아, 다시 넣는 거였어? It's organic, pure organic. 배추랑 호박잎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또 끓인답니다. 오, 아웃백이잖아. 아웃백 앞치와야 하는데? You're wearing a outback apron. Yeah. You know what is it? No. This is restaurant's name. Oh. Where did you get this? From the market. 여기 아웃백 직원이 여기 일하고 있습니다. 나갈 랜드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이미 해동이 다 된 것 같아요. You want pepper, then take pepper. 오, 김치찌개다. Ginger and garlic. You want pepper, then take pepper. You want pepper, then take pepper, then take pepper. 약간 그 감자탕 냄새 나거든요. 감자탕과 그 제육볶음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 같아요. No oil. No oil. Okay. Oil free. Okay. Yeah? Mmm. Good. 진짜 인도 음식 하면 저희가 이런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제가 라갈 랜드 음식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과장 아니고 진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한국인이 와도 한식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나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We will have dinner together. Yes. We will click photo together. Okay. You are part of our family. 아들. You are my mother. You are my children's spa. Oh. 이 고기 아까 만든 거랑 소고기 따뜻히. 호박잎이랑 배추랑 같이 들어와서 끓인 국 같아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가정식인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죠. 뒤지고기를 활용한 아렌드 음식 먹어봤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던 인도 음식이랑 되게 다르죠? 여기 동북 인도 쪽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맛을 느껴져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로 와. 마을 중심부입니다. 스네일. 스네일? 응. 넌. 너무 새 wine